다리 꼭 잡고 아빠 오늘 잘 만나보네 조금 오른쪽 좋아요 제일 어려운 강사로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낮았어요 좋아 올라갔냐 올라갔다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너 창기 에헤헤 잘했어 아 내가 어플치 했는데 너무 많이 본건데 가보면 응 자 8번 홀 아 나 그 번호를 가르쳐 으흐 으흐 으 으 으 으 너무 너무 그대로 쳤네 아니야 땡겼어 엄청 땡겼어 아 야 나왔다 어 오늘 레드 레드 티박스가 많이 앞에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파 오 파 파이브홀인데 거의 뭐 파4 거리라고 합니다 그치? 파4가 먼저 좋아좋아 지금 좋아 좋다 좋다 잘 쳤다 재유라 잘 날아간다 좋아 조금 오른쪽 됐어 좋다 맞았다 드디어 아 아 잘해 잘했어 그래도 너무 잘했어 잘했어 좋아좋아 잘했어 위 파워 더 걸리 같잖아 1층으로 넘으면 안되니까 80보고 약간 왼쪽으로 어 그래 땡겼어 운이 같긴 한데 운이에요 그래도 아 아 아이고 하하하하 가서 올립시다 아이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아 아 이거 아빠 꺼 어 어 왜 아 퍼터로 조금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침착하게 하세요 끝까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 넣어야지 버텔 누가 버텔야 아 제일 버텔 하하하하 자 제제우 버디찬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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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살짝 있어 오 오 오 오 오 많이 왔다 그래도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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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그냥 아주 들썩 하던데 어 우리 진짜 세일 춰야했어 아 아 으 하하하 널 널 엉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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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아 아파? 야 클로디요? 그치? 나 좀 갔는데 어디로 갔는데? 여기 얼굴 앞상서야 되는 거 알겠지? 그치? 형아 형아 정면 봤지 그게 아프다 안으로 갔는데 인에 아 아 거 봐 너 대단하다. 멋있다 사수한테 멜론을 줬어 어머나 상기네 멋있다 예쁘다 얼마나 맛있겠어 깜찍이 줬겠지 너무 좋다 오 나이스 바운스 계단 1위일 것 같아 아까 할아버지들 있던데 잘했어 치운게 계단 1위에서 110 이렇게 밖에 안남아 근데 110만 110이야? 그럼 80 이렇게 좋습니다 이 녀석들 봐라 너무 잘맞은데 이거? 아니다 아니다 나무로 갔겠다 봐봐 가보자 좋아 좋아 잘 쳤어 좋아 버찬 아빠 버찬 뭔데? 뭔데? 잘 쳤습니다 대박 대박 깎았다 옮겨 옮긴 오케이 자 제리 화이팅 멀지 열심히 해봐 잘한다 니네 진짜 잘한다 니네 진짜 특히 버튼이 잘하니 얘 이거 확실히 내 진짜 좀 더 줄까? 진짜 오케이 나 오케이다고? 아빠 오케이 아니야 멀잖아 오케이 안받아놔 잘했어 하이팟 자 라고비스타 10번 올 팍파이브 V V V 그리고 그리고 뭐? 왼쪽으로 쳐야됩니다 아 그래요? 오른쪽으로 치면 나무 떼면 안돼요 네 저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기 치면 안돼요 저 경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 경사 왼쪽 끝에를 봐야돼요 네 그래서 거기로 빵 치면 뭐? 띄올까 막대? 괜찮아 근데 오늘은 빼내야 없지 이 안에 잘 맞지야돼 슬라이시가 그러게 끼워져 있는거야 확실히 잘 맞지야돼 아빠가 맞춰서 끼워야돼 있어? 응 샷 자 볼킬어도 없어 오 하트패스트 한거 아니야? 아니야 조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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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어가 나 안개가 포털을 안가가 어? 너 세바할 때 가서 아빠 오케이 준거지? 1벌타 받고 파야 볼타 아니었으면 어디 아빠 공 있었어? 그쪽에? 어 없었어 응 오케이 자 넣어봐 아빠 앞박기 시작 어려운 홀입니다 좋습니다 어우 좋다 웬일이야 너무 쪘어 너무 좋다 그렇지 오늘 자신있게 잘 쳤어 수은기 드디어 해냈어 어휴 표정이 바뀌었네 아기 어 자 이제 이리도 갑니다 무릎 딱 잡고 고개 들지 말고 좋아요 어우 좋다 바우스보소 바우스보소 많이 갔어 바우스보소 많이 갔어 엄청 잘했어 와 진짜 많네 쎄맛있는데 어 쎄다 어우 들어갈 뻔 아빠 오케이 집중해서 잘 쳐 집중해서 잘 쳐 잘했어 잘했어 너봐 잘했어 너봐 집중해 응기야 놔야 돼 잘했어 생각보다 많이 있네 그러니까 어 뭐예요 12번에 파3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엄청 멀어요 레드가 163 이거 어떻게 치는 드라이버로 쳤죠 드라이버 안 가면 잘 쳐보세요 엄마가 드라이버 같은 가사 한번 올라갔지 한 번 올라갔지 쎄라 쎄라 이리야 뒤로 옆으로 쫌 아니 엄마 어디 갔다 가려 오 땡겼다 아빠 맨날 또 저기로 갔어 아빠 원래 오른쪽으로 갔어 자 아빠 친다 가자 이게 나을 수도 되게 나을 거야 되게 나을 거야 자 쎄라와 자 쎄라와 서서 방향 좋아요 뭐라냐 넘어가면 우와 아 너무 잘 쳤다 근데 너무 잘 쳤다 근데 너무 잘 쳤다 좋다 이거 여기다 펑크인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들어가자 어디있어 아이고 올라갔어요 그래도 내가 갔다 와볼까 내가 갔다 와볼까 오우 잘했다 진짜 잘 뺐다 아 그냥 날씨 칠거에요 왜 이런거 엄청 낫힐건데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 잘ữa기 너무 잘했다고 우리 잘amaz다 우리 잘해야돼 우리 잘 appeal 우리 잘 dop 우리 잘 Delhi 우리 잘 dedi 우리 잘 Kubyi 우리 배수 fb 우리 잘 такого 잘 갔어? 나무 보고? 나무 사이로